네 서주시고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좌측부터 살짝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약간 우측으로도 살짝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시선은 살짝 좌측 먼저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약간 우측으로도 봐주시고요 대신 변요한 신의 선배 후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살짝 좌측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세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오른쪽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네 그녀가 죽었다 화이팅 또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포토타임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ㅎ 네 Oops 네 네 Mudis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